안녕하세요 시호스트 도로시입니다 오늘 지름유발쇼에서 준비한 상품 삼성 최신 기술의 집약체 2019년 처음으로 선보이는 갤럭시 A9 프로입니다 갤럭시 A9 프로를 저는 완전체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시크한 디자인부터 진정한 기술 혁신 진정한 베젤리스 갤럭시 최초로 탑재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로 동영상 볼 때, SNS 할 때 몰입도 업, 집중도 업 업, 업, 업 더 예쁜 날을 만들어주는 다양한 셀피 기능까지 얼마나 좋은지 상황을 통해 알아볼까요? 집으로 돌아온 오늘의 실험이요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어?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이런! 지금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베젤이 태평양이라 영상을 보는 데 답답해 미치겠군요 이때 갤럭시 최초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갤럭시 A9 프로가 있다면? 베젤은 노, 탈모도 노 시원하게 완전히 몰입하라 디스 이즈 오! 인피니티 오! 디스플레이 다음 상황으로 가볼까요? 아! 갤럭시 A9 프로를 쓰고 계시네요 다른 분이 들어오는데? 어어? 뭐야? 나 쪽 되게 좋아 저기요, 핸드폰 베인 있습니다 아니, 그 핸드폰 뭐예요? 완전히 빠져들어 프로 베젤리스 완전히 내 스타일 디스 이즈 시크 세 가지 색상으로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슬릭 앤 시크 이번엔 셀피리 찍으려고 사진 각을 보고 있는데요 아, 예쁘게 나오는 각들을 찾고 있어요 으응? 실례라서 그림자가 이상할텐데 이때 갤럭시 A9 프로가 있다면? 예스! 갤럭시 A9 프로의 프로 라이팅 어어? 저 프루프루탕 화분? 셀피 각이야 배경색은 좋은데 입이 너무 잘 보인다 얼굴이 너무 못 치는데? 이때 갤럭시 A9 프로가 있다면? 완전히 나만을 위해 나에게 플래시 라이팅 셀피 포커스 앤 프로 라이팅 갤럭시 A9 프로 완전체 스마트폰 맞죠? 꽁트로 설명드린 기능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직 삼성전자만이 해낼 수 있는 진정한 풀 스크린 인피니티 O 거기에 시크한 앱솔루트 블랙 컬러와 크림한 얇기 선명하고 아름다운 셀피는 말하면 입 아프죠 후면 카메라만 3개 전면 카메라는 2,400만 화소로 사진마저 완전체! 지난주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상 갤럭시 A9 프로 가성비 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갤럭시 A9 프로를 신규 개통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대용량 배터리 팩을 팡팡! 자세한 사항은 이 아래 창을 확인해주세요 완전체 스마트폰 갤럭시 A9 프로 자세한 사항은 이 아래 창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 아래 창을 확인해주세요